수금 관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. 수금 관리는 원수사로부터 전송받은 수금 정보 업로드를 통하여 조직 및 FC별 계약 유지 현황을 분석합니다. 수금 데이터를 기본으로 보험 유지 변동 사항을 반영한 고객 관리가 가능합니다. 특히 원수사별 수금 정보 업로드는 RPA 자동화 기술을 통해 각 원수사의 원본 파일을 별도의 편집 없이 업로드합니다. 10배 이상 빠르게 처리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로 고객 응대를 할 수 있습니다. GA 플러스 연구실에서 개발한 보험대리점 ERP는 급변하는 보험 환경에서 고객이 최고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혁신을 약속드립니다.